1. 2. 3. 3. 3. 4. 5. 6. 3. 6. 1. 든 4. 4. 5. 5. 5. 거기에 와 . . . . ." . ." ." ." ." ." 1. 마늘을 잃어버리기 2라운드 스킬 자 이제 14세에 빠질 수 없는데 그냥 1시 후에 빠질 수 없으니 공격을 감고 잊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1시 후에 빠질 수 없으면 1시 후에 빠질 수 없으니 1시 후에 빠질 수 없을 수 없으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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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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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 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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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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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더 있어요 아직 안 되네 저희가 2위에 낸 경우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차도 지키는 것은 실패해 보입니다 지키는 게 좋은데 이 차도 지키는 게 좋은데 다시 지키는 게 좋고 ㅎ 히힛 아직 안되고 히힛 ㄷㄷ 이 장면은 이 장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시간이 더 있어요 시간이 더 길어 음 으 으 으 으 으 아 시간이 더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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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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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되지 않음 아직 안해보여 진실이 널 불태우려 숨겨진 모래를 속상 그때 되면 이 쓸미 없는게 보일 것이오 빛이 새할 곳에 글린자 돌아가는 것이오 어디서부터 정신나간 채 눈먼자의 전남에 떨어지리라 아직 안되겠고 ㄷㄷ 도망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되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